네, 우수씨도 우리 기상선언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 먼저 갖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네, 가운데. 네, 오른쪽 기자분도 바라봐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수씨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비상선은 재미있게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시고요. 올 여름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수씨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뭐 난리입니다! 우영우에서 범모 선수! 범미도 형!